안녕하세요. 저는 와인비전에서 WST 레벨 1, 2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최소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양한 와인의 스타일, 종류에 대한 이해인 것 같고요. 매 회차마다 와인들, 포도 품종들을 이야기하는데요. 그 포도가 생산된 국가, 원산지에 대해서 적합한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. 와인비전에 오셔서 항상 교육을 받고 와인을 테이스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았죠. 그래서 그때 저희가 와인의 키트를 직접 보내주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와인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좀 더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하나가 별개로 생겼다고 하는 게 와인 교육은 와인비전에서 체부장소스 그동안은 종류가 그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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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흥이 아멘